자 여러분 이제 봉투모의고사 2회가 되겠습니다 자 2회도 이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제가 보통 경찰에서 순서나일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오는데 2회는 3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이 14번이나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나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 조금 살짝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을 겁니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선사 문제인데요 자 선사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이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경찰 지문입니다 자 다른 직렬에서는 안 나오고 이게 경찰에서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 지문과 3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눈에다 좀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왜 틀렸습니까 서울 암사동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동삼동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죠 자 그런데 사유재산이 발달하고 계급이 형성된 모습이다 그건 이제 청동기 시대 이후의 모습이에요 자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보세요 2번 2번 초기 국가 중에서 아마도 이거는 옥저 이 옥저의 빈며느리제를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옥저고르라는 소리에요 옥저 쉽게 3번 나오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진짜 맞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고구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사만 동그라미 4번은 동예가 되겠습니다 뭐 쉽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이거 순장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증왕이죠 자 신라의 군주 6세기 초의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동시전 자 여러분 동시와 1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게 이제 지증왕입니다 동그라미 1번 요거는 이제 지증왕 아들인 버풍왕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이게 선덕의 왕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작년에 서울시에 또 한 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 자 누구라고? 선덕의 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지등왕이죠 지등왕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 자 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3번이 이제 왜 틀렸냐면은 자 여러분 수자내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자내연 쉽게 말하면 지난 3년간 전입해온 호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민정문서의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마 당시 고대 사회에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어떤 그 거주 이전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민정문서의 이 표현으로 봤을 때 제한적이지만 거주 이전이 전입이나 전출이 가능했던 거 아니냐 알겠죠? 자 여러분 똥라미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똥라미 4번에 자 맞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제 연수유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점촌의 민들이 경작하는 이 민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경작지를 연수유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관모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마을의 촌민들이 함께 경작을 해서 그 생산량의 일정 부분 일부 또는 전부를 관청경비로 쓰는 땅이 관모답이에요 그 다음에 내실형답은 아마도 이 촌민들이 함께 경작해서 그 생산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실형이라고 하는 기족에게 갖다 바치는 일종의 관료전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죠 이 정도 이야기는 그렇게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업시간의 아주 기본 개념에 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이 5번 문제가 이게 뭐죠? 이게 김원창의 난이죠 김원창의 난은 822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헌덕왕 때라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와 가장 가까운 시기랍니다 당연히 정답이 2번이겠죠 왜? 아니 청해진을 설치한 게 828년 그러니까 이것보다 바로 몇 년 뒤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궁예가 후국을 건국한 게 901년이니까 이것보다는 거의 한 80년 뒤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대조영이 바레라는 나라를 세운 게 698년이니까 698년이면 이것보다 어떻습니까? 한 120년 전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이게 경덕왕 때죠 경덕왕이면 이것보다는 한 5, 60년 전 이야기죠 그러니까 5번처럼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이거 문제 잘 낸 겁니다 이거 문제 아주 깔끔하게 잘 낸 건데 뭐 정답이 기본창인안이 헌덕왕 때다 822년 헌덕왕 때다 이런 정도의 연도감각만 가시면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세요 이 6번 사료가 이게 되게 유명한 사료죠 이게 최승루의 1528조입니다 이 최승루의 1528조니까 자 요거 6대 성종 때죠 그러니까 1, 2, 3, 4번에서 6대 성종 때를 고르라는 거예요 맞죠? 동그라미 1번 8대 현종 때 이렇게 5도 양계의 지방제도가 정비되었죠 동그라미 2번에 노비안건법은 광종 노비환천법은 성종 맞죠? 동그라미 3번에 요건 이제 태조왕건의 북진정책의 결과 청천강에서 영위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동그라미 4번에 주현공부법은 4대 광종 주현공급법은 8대 현종 맞지?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제 3국 문화에 3국의 어떤 불교 수용에 관한 문제인데 백제 성왕 때 활약한 승려가 이게 겸익이라고 있어요 겸익 동그라미 1번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2번 이게 왜 틀렸을 것 같아? 봐봐요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에는 실제로 왕실이 먼저 수용 왕실이나 기족 지배층이 먼저 수용한 것으로 돼 있죠 맞습니까? 근데 신라의 경우에는 자 눅지왕 때 고구려 승려였던 묵호자가 신라에 와서 불교를 전해줬는데 자 여러분 뭐미가 민간에 전승되는 시대가 한 100년 가요 그러다가 이제 527년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국가적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경우에는 왕실이나 지배층이 먼저 받아들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산된 게 아니라 신라의 경우에는 뭡니까? 민간에 먼저 전례가 되고 국가적 공인을 받은 건 이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국가적 공인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오 선생님 동그라미 2번 이런 개치 삽반산 지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출 지문입니다 기출 지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진평왕 때 승려 원강이 걸사표를 지었다 뭐 유명한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에 자 고구려 승려 보덕은 당시 이제 연계소문의 도교장려 정책에 삐졌죠 그래서 이제 백제로 망명을 해서 열반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종파를 만들었다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7번 같은 문제 이 정도는 맞춰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알겠죠? 이게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 2회 정도면 이 2회 정도면 솔직히 90점은 무조건 나와야 돼 이 정도는 나와야 실제로 시험치러 가면 자 90점 95점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남경이든 여경이든 간에 이 경찰 봉투모의고사 이 외에 이 정도는 90점은 무조건 나와야 지금 합격권에 있는 거야 알겠죠? 85점이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완전히 똥줄입니다 똥줄 그 다음에 80점이다 이거 이거 합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명심하세요 자 85점 똥줄 90점 합격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세요 이 정도 순서나 여론은 이건 진짜 아셔야 돼 봐봐 이거 경찰에서도 이거 잘 내잖아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게 뭐야 반무신 안이지 1173년에 김보당의 난 1174년에 조희총의 난 그러니까 리얼이 이게 1173년 김보당의 난이니까 얘가 제일 빠르겠지 자 그 다음엔 내가 뭐라고 그랬지 연도를 외우지 말고 당시에 권력자가 누군지를 연결시키라고 그랬지 망이 망소이 나니 이게 정중부 직공기에 일어난 사건이잖아 그래서 이제 기억으로 가는 거야 이게 1176년이에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이의민 직공기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 니은으로 가야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만족의 난은 네 번째 권력자인 최충은 직공기에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순서나 여론이 안 된다 이건 진짜 공부 다시 하셔야 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정도 순서나 여론 문제는 정말 우리 경찰에선 이 정도 원래 경찰이 원래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정말 이 정도는 기본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이거는 뭐 구급이든 출급이든 경찰이든 공익 임진왜란 순서문제는 원래 잘 내요 원래 잘 냅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빠른 게 뭐예요 1592년 4월 달에 그 전란 초기에 전란이 발발한 지 한 십몇일 정도 지나갔고 일어난 사건이 이게 충주탐금대전투잖아 그러니까 디귿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5월 초에 5월 7일 날 옥포의전 이게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전 중에서 최초의 승리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의 10월에 진주성 대첩이 있죠 진주성 전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593년 1593년 1월 달에 평양성 탈환전투 2월 달에 행주대첩 이 9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스토리를 묻는 거예요 임진왜란의 그 어떤 전란의 어떤 전개 과정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냐 이걸 묻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10번 문제 자주 내죠 엄청 자주 냅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이 문장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잡가에 합격한 기술가는 해당 관청에서 근무하며 최고 정산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정산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동그라미 2번 뭐가 틀렸죠? 문가는 33명 문가는 28명 맞죠? 33을 23으로 고치면 아니 28로 고치면 다 맞아 동그라미 3번 요거 장난 원래 잘 칩니다 한문학을 시험치는 건 진사과 유교 경전을 시험치는 요거는 생원가 요거 장난 잘 칩니다 원래 경찰에서도 장난 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소과나 그 다음에 이제 문과의 1차 시험인 초신은 도별로 인구비례에 따라서 선발했다 자 여러분 10번에 동그라미 1, 2, 3, 4번 중에서 2번에 33을 28로 고치면 1, 2, 3, 4번 문장이 아주 완벽하게 딱 맞는 문장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 가가 누굽니까? 이거 절대 사례 중에 절대 사례지 정약용의 기예론이야 마치? 그 다음에 나는 뭐야? 실용 나왔잖아 실용과 허자의 문답 형식으로 자 여러분 성략적 세계관을 날카롭게 비판한 게 바로 홍대용 홍대용의 저술 중에 의산문답이라는 책이죠 의산문답 홍대용 의산문답 됐죠? 자 그러면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누구죠? 역학도에 역학도에서 조선의 학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지전서를 제기했다 김성문입니다 김성문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추사 김정희 동그라미 4번 누굽니까? 4번이 정약용이죠 자 여러분 문제 없죠?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실수라도 이건 용납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간다 자 12번 자 요 사료 유명한 사료죠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수선사 또는 정의결사라고 하죠 자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보조국사 누구? 진울 그렇죠? 언제죠? 자 무심직권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최신 무심정권의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뭐로 이어집니까? 조계종 개창으로 이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조계종은 진울이 개창한 이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을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성상릉에 자꾸 나오는데 누구죠? 규녀 규녀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심편 제장 교장 총록 나왔으니까 이거 뭐죠? 이거? 의천이죠 대각사 의천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건 요새입니다 요새 강진만덕사에서 백년사라고 하는 신앙결사를 이끌었던 요새가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갑니다 13번 문제 자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자 월대는 이 연분구등법과 짝지은 게 전분육등법 이 전분육등법을 수등이처법이라고 하잖아요 수등이처법 맞지? 근데 이 연분구등법이 인조때 영정법이 되자 자 요기와 이게 동제는 양립이잖아 그래갖고 이 수등이처법이 인조때 뭐로 바뀌어? 양척동일법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은 수등이처법을 양척동일법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겠죠 지금 여기 조순기를 물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같은 문제가 원래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지만 팔도지리지를 외우지 말고 신창팔도지리지를 외우라고 신창팔도지리지가 세종이야 세종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빠른 게 기억이겠지 기억이 세종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국병감이라고 하는 건 문종때 저기 고조순부터 고려말까지의 역대 전쟁사를 정리한 책이 바로 동국병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국병감 이 디귿이 그 다음에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금양잡록이 성종때지 자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은 성종때지만 이건 현재 전하지 않고 이걸 수정보완한 게 이게 신증동국여지승남이죠 이 신증동국여지승남은 이건 중종때죠 그러니까 순서가 요렇게 간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간단해 다른 걸 몰랐으니는 없어 이 문제 틀린 사람들은 오로지 뭘 몰랐다 자 여기는 팔도지리지를 외우지 말고 신참팔도지리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꾸 이걸 놓치더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봐봐 자 각도의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지조법을 개혁하여 자 그 다음에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서 정령을 논의하고 반포한다 뭐죠 이거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14개 정강 중에서 3개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1,2,3,4번 중에서 갑신정변 고르라는 거예요 갑신정변 텅린이 정답 4번이죠 동그라미 1번 이거 동학농민운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학농민운동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동그라미 2번 자 이거 재물포조약이죠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이모군란 재물포조약이죠 동그라미 3번 역시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죠 맞습니까? 자 문제없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16번 틀린 사람은 은근히 많을 거야 동그라미 1번 잘 읽어봐 뭐가 틀리지 않았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는 순한문이야 나중에 이 한성순보를 계승한 한성주보가 국한문이지 동그라미 1번 틀린 게 보이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자 황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을사주약을 규탄한 항일론설 시리아 방성대곡을 실은 것으로 유명하다 맞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문이 맞지 근데 4번 한 번 만세보는 1906년에 창간이 됐죠 자 천도교계 신문입니다 천도교계 신문이야 자 그리고 이게 순한글이 아니라 국한문입니다 국한문 국한문 신문이고요 일진의 등에 매국행위를 날카롭게 비판한 바가 있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하고 4번 중에서 2번 3번을 답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고 1번하고 4번 중에서 살짝 좀 헷갈린 사람들도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자 눈여겨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요거 경찰 기출을 활용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1조에 충량한 황국신민이란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13조에 뭡니까 조선원은 수위과목 선택과목으로 한다고 돼있죠 자 여러분 이거 재매차 제3차 조선교육령이 되겠습니다 중일전쟁 직후죠 몇 년? 1938년입니다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제정된 이후를 물었어요 동그라미 1번 이게 미사협정 말하는 거죠 자 미사협정 절대연도입니다 1925년이죠 동그라미 2번이 이게 28독립선언 아닙니까 28독립선언 1919년이죠 3.1운동 한 3주 전이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 이게 조선호학회 사건이니까 조선호학회 사건이 1942년 아닙니까 1942년이니까 얘가 정답이죠 동그라미 4번에 민족혁명당 이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진 게 1935년 난징이죠 1935년 난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제3차 조선교육령이 38년이라는 것만 뽑아주면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 갑니다 18번 문제 이거 색칠 한번 해볼까요 3.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외굴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혈전한다 이게 바로 유명한 대일본 선전포고죠 누굽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강복군입니다 몇 년? 1941년 12월이죠 1941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한국강복군 고르라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죠 동그라미 1번은 누굽니까? 이건 건국동맹이죠 조선건국동맹이 되겠습니다 1944년에 조직된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자 요건 뭡니까? 조선독립동맹이죠 1942년에 조직된 조선독립동맹이 되겠습니다 김두봉 같은 사람이 이제 핵심인물이죠 동그라미 4번에 조선혁명감부학교는 이게 의열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열당 조선혁명감부학교는 의열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 갑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신간의 3대강령 맞죠? 결국 신간의 고르라는 소리예요 2번과 4번에 다 닥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야 자 1번 1번이 왜 틀렸어? 이 조선민흥에는 신간의 탄생 한 7개월 8개월 전에 만들어진 식민지 조선안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민족일당 단체란 말이야 이 동그라미 1번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 굳이 여러분들이 애울 필요는 없지만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게 나와요 자 갑산화전민 학살사건 진상규명운동 그 다음에 단천산림조합 시행령 반대운동 이런 것을 지원한 것이 신간의 활동이 맞아요 선생님이 이번 기회에 애울까요? 그건 애울 필요는 없어 그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돼 근데 동그라미 1번이 틀렸다는 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 조선민흥회가 신간의 보다 앞서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자 여러분 20번 문제가 이제 작년에 기출된 문제인데 이게 경찰에서는 아직 문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1965년은 이제 한일협정은 우리가 알잖아 근데 이제 한일협정은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한일기본조약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4개의 부속협정이 있어 4개의 부속협정 자 뭐냐면은 업에 관한 협정 제1교포의 법적주의에 관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반환에 관한 문제 요렇게 이제 4개의 부속협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잘 알잖아 김종필 오이라 비밀회담이라고 해서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과 그 다음에 일본의 외무장관의 오이라 사이에 어떤 뭡니까 이게 좀 사전회담이 있었어 여기서 한일관에 국교정상안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 소위 돈 문제가 타결이 됐죠 어떻게 타결됐습니까 무상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 다음에 민간 상업차관 1억 달러 총 6억 달러를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받는 대가로 이 과거사를 퉁치기로 한 거지 알겠죠 그걸 이끌어낸 게 바로 김종필 오이라 비밀회담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동그라미 2번이 이게 왜 틀렸는지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막 들끓으니까 그러니까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우리가 63시위라고 하잖아 63시위 마치? 63시위라고 하잖아 1963년에 아니 64년에 자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 이게 인민혁명당 사건이야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지 이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작해갖고 이 소위 이제 63시위를 그러니까 63시위를 간접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간첩사건 비슷한 걸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인민혁명당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청학년 사건은 언제냐면 1974년입니다 이 민청학년 사건은 사실 이제 유신반대 투쟁이 막 일어나니까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민청학년 사건을 일으킨 거죠 1974년입니다 이 유신시대입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요 2회 경찰 봉투 모의고사 2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가 제가 봤을 때 20번하고 14번 정도예요 20번하고 14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틀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자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정도 난이도라면 솔직히 이 정도 난이도라면 뭐 작년 경찰 1차보다는 조금 어렵고 작년 경찰 2차보다는 조금 더 무난하고 그러겠죠 이 정도 시험치면 하여튼 90점은 나와야 됩니다 90점은 자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85점은 이건 똥줄이다 똥줄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80점 이하는 이거 지금 운동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사 공부하셔야 이번 경찰 1차 자 기대 필격격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선생님이 2회 분석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